우리 앞에 계신 기준님 나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가족 식구들 문제로 제 앞에 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게 남편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해맑게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주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운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기존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기존에 하던 일은 무르익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드님께서 나는 무엇 하나 똑부러진 게 안 보여요 뭘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31살 되는데 내년에 32살이 되고 근데 이 시점에 내가 학업이면 학업 기술이면 기술 무언가 직장이면 일이면 일 어느 곳에도 내 자리가 없이 떠있다 맞아요 맞아요? 네 뭐든지 끝마무리 진 게 없어요 네 맞아요 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뭐 소개로 자리를 소개시켜 준 적도 있지만 지발로 나옵니다 미치겠어 이게 웬수예요 아들인지 웬수인지 네 그것도 맞아요 제가 소개해서 직장을 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여자 냄새 꽃향기도 나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데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아들 때문에 오셔서 지금 아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은 부모의 양궁이 너무 튼튼합니다 아들한테는 좋은 얘기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좀 그렇네 부모 덕을 조금 초년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빨대를 꽂아 살아야 돼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절박함이 덜합니다 다급함이 없어요 우선은 우리 부모가 나 하나는 아직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떡하지 이거 죽여 살려 그쵸 아들이니까 제가 죽일 수가 없어서 마음이 그럼 제가 뭐 죽여 먹어야 되나 그런데요 아들이 심성이 나쁘지는 않고요 또 밖에 나가서 예의 없거나 폭력적이거나 퇴폐하거나 이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짓 합니까 그것은 아닌데 단지 이 아이가 무엇 하나 맹심을 먹고 열정이 없고 성취가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부모는 무능하다는 거 부모는 열심히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맞먹는 게 있으면 이렇게 뒷바라지 난 지금 좋다 이거야 해줄 수 있어 창업하려면 창업하라 이거야 시켜줬어요 시켜줬지 뭐든 뭐든 해줄 수 있어 부모는 근데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드님께서는 그러한 부모를 너무 또 반대로 잘 알기에 내가 이게 막차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야 부모의 도움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없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유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 능력치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문제일까요 그것보다는 너무 오냐 오냐 너무 온실 속에서 기르셨어요 너무 온실 속에 기르셨어요 네 탓이네요 너무 온실 속에 기르셨고 이 친구가 내년에 가면 이제 닭 띄고 자 관운이 들어요 관운이 관운이 그래서 정말 할 거 없으면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한다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관운이 있기에 지금 현재 무언가를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관을 쓰니까 이름이 빛나겠지만 지금 이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진행 중인 거는 여자친구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듭이 젖을 수는 있다 그럼 뭐야 결혼 응 결혼 그리고 또 내년에 하순으로 갈 것 같으면 이 친구가 문서가 바래요 문서가 빠르면 6월도 될 수 있어요 응 문서가 분명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뭘 하겠다는 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창업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대번에 아니면 집 사달라는 소리나 이렇게 문서운이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은 받쳐주나 스스로가 그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운도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옆에 있는 그 며느리감 사귀는 여자친구는 직업은 오히려 튼튼해 보이고 생활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물이 대단하기보다는 조금 화장하면 여우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주장이 뚜렷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우리 아드님이 오래 사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빨이 맞아 들어가듯이 그 친구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잘난 남자를 만나면 싸움이 생겨서 오래 연인이 안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 아들은 자기 주장이 없고 그 친구 하자한 대로 잘 끌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어머니는 무기하게 맘에 안 드네 속 터지지 뭘 속 터져 내 아들이 못하는 거 며느리라도 하면 됐지 아직 며느리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친구의 사주는 모르지만 아드님을 잘 그래도 이끌어줄 친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좋다면 크게는 반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물론 사주를 보고 또 궁합을 맞춰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나 성격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좀 기센 며느리가 될 것도 같고 또 나한테 비유를 이렇게 맞추거나 내가 이렇게 손쉬운 며느리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딸처럼 우리 엄마 되게 유순하시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주장이 확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얘는 주장이 되게 강해요 지할 소리는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짐작한데 보이기 때문에도 또 내 아들을 자주 유지할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데 오히려 그른이 아들한테 좋다는 거야 아들 인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아드님한테는 아드님만 두고 보면 나쁘지 않은 며느리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혼 얘기가 나오면 반대보다는 성사 쪽으로 마음을 먹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집안으로 이게 좀 내력이 있습니다 외가부리에 조금 한량이 계세요 아버지 외가부리에 한량이 계세요 한량이 마냥 사람만 좋아 맞아 우리 아빠 그 꽃봉 경치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세월 가는지를 몰라 물정을 몰라 그런 거는 조금 덜해 덜하고 풍류도 아시고 놀줄도 아시고 흥도 많으시고 그러한 외가부리에 외탁에 나 그러한 기질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무언가 궁하면 그것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열었겠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유복하게 큰 친구다 보니 자기의 그 편한 쪽의 기질만 너무 커져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조해 주시는 거는 조금 줄이시는 게 차라리 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사회적으로 사교 활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무리에 있든지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를 이렇게 돋돋아 주지만 그렇다고 확 그렇게 나대거나 나서지도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분위기에 잘 스며들면서 아주 사회생활에 특화되신 분이에요 그래요? 집에서 살림하기만은 어려워요 그것이 당신한테는 나의 활동력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돈줄이야 그래서 놀고만 있을 분은 못 되시는데 놀지는 않죠 뭐 하세요? 영업하고 있어요 영업하시고 영업하시고 근데 엄마 영업하는 거는요 그년이 그년이고 그년이 그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애고 그 애가 그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불어서 엄마 운기를 조금 볼 것 같으면 특별하게 막히는 운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돈도 못 번다는 뜻이죠? 그 애가 그 애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좀 경기도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영업에 계시니까 그런데 다들 어려워질 수 있지만 오히려 나한테는 큰 어려움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?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부동산에는 자꾸 욕심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나 그래도 어제 땅을 산 건데 보고 왔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든데 뭐 선생님 가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던데 그래도 좀 땅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있을지 지금은 엄마가 하는 그 영업으로서 그 영업으로서 돈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라 유지 유지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대성을 했던 거는 엄마가 돈이 확 들어오던 시기는 한 7년 전 적어도 5년 전에서 7년 전에 그때 돈을 확 버셨거든요 그러고 한 4년 전부터는 유지 정도 확 나아지는 거는 없고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나이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셔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재물에 욕심이 날 것 같으면 옥석을 가려서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집이나 땅이나 둥둥해서 뭐가 나을까요? 건물이나 땅이 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잡으세요 건물요? 네 상가나 건물을 잡으세요 상가나 건물을 잡으세요 집은 뭐 부동산 쪽으로 지금 한참 다시 루틴이 돌아올라 하면은 좀 그렇고 근데 집이라고 하더라도 왜 상가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을 잡아서 그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뭐 새가 나가니 많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건물을 갖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땅은 아무리 문서운이 있더라도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땅은 보는 눈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건물은 따지기가 쉽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충분히 손익계산을 하기가 좋거든요 안정적으로는 건물을 잡으시는 게 좋다 건물을 오피스텔 말고 건물을 잡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금전으로 바라려면 너는 이미 돈이 확 들어오는 시기가 짧게는 5년 전 그리고 7년 전에 정말 많은 돈을 벌었겠구나 근데 이제는 그거를 관리하는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조금 내려놔라 아들한테 만약에 해줄 수 있는 건 집이나 한 채지 이 친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 아직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너무나도 배짱 찍찍 찍찍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당신 며느리자한테도 그런 걸 또 얘가 나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를 얘기를 했어 미치겠다 내 새끼인데 그렇죠? 미치겠다 이거 죽여 살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더라도 이 여자 며느리 되실 분한테는 우선은 뭐 나쁘지 않은 사람인 거야 만나기에 그러면 얘가 지금 기술을 할지 기술은 아니에요 공무원을 할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 애 오늘 보니까 얘는 공무원 말고는 없더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죽어도 공무원은 안 된대요 머리가 안 돼요 이게 사주의 방향성하고 사람의 능력치가 참 이게 맞물리면 좋겠는데 맞물리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관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 철이 들면 사업을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친구는 엄마가 기를 때 이 친구가 겪어야 하는 것들을 다 부모가 해결해 주면서 왔어요 내 탓이네요 이 친구가 자라나면서 겪어야 할 문제들을 부모가 경제적으로 다 그걸 땜을 해 주면서 왔어요 스스로 겪어야 할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드님께서는 나이만 먹어가지 경쟁력이라는 게 없어요 더더욱이 이제는 사업이 닫혔다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관이 있기 때문에 마흔 이후에 마흔다섯 이후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쭉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관이라는 것이 꼭 벼슬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탄탄한 회사도 관이 됩니다 탄탄한 회사도 관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 자체가 공부하고는 멀어요 책상에 이거를 붙여 놓을 수가 없어요 30분 공부를 하면요 8시간 밖에 나가 놀아야 돼요 이런 친구한테 학원 끊어지고 저기 독서실 끊어줘 봐야 안 되는구나 안 돼요 해보셨을 건데 네 맞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쓸데없이 무슨 뭐 저기 뭐야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하지 마시고 직장을 잡아서 아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전과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가는 못 들어가고 소개로 밀어놓으면 지발로 나온다고 지발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는 그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값진 년이에요 내년이 왜냐면 이 친구가 내년에 우리 그 내가 이 친구들이 내년에 운이 좋다고 운이 좋은데 그 운이 천운 천덕이에요 천운 천덕 천운 천덕이 뭐냐면 조상이 개입이 되는 해예요 조상으로 조상이 자기애에 먹다 남고 다 못 쓰고 간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자손한테 내려주는 해거든요 내려주는 해인데 지금 이 친구 주력으로 조상 운기를 받으면 투자한답시고 돈 날릴 수 있어요 한량기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허울을 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친구한테는 지금 어떠한 조상을 운기를 받기보다는 내 당대에 특히나 외할아버지 또 외가의 삼촌들 이모들의 그러한 외가 주력이 풍류 좋아하시고 외형적인 거에 많이 치중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그 주력은 좀 차단을 하시고 차단을 하시고 그 윗대에 보면 우리 그 저기 뭐지 그 공부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윗대에 보면 특히 외가의 그 친가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친가의 할아버지가 글을 많이 아시고 공부를 참 좋아하셨어 글을 좋아하셨어 묵향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공력을 내려받으면 내년에 이 친구가 사무직이 됐던 아니면은 뭐 자그마한 어떠한 증서쯤 이거를 됐던 도전하게 굉장히 유리해지고 성취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근데 왜 조상을 끼어들여야 되냐면 스스로는 아무리 식간이 가도 당신도 바뀌기 어렵지만 아들도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개입이 이 친구한테는 필요한 해고 그게 내년에 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차라리 무언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해주지 않았을 때는 천운 천덕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게 그게 조상의 풍류로 내려오고 이락천금이라든가 무언가 외형적인 투자성으로 자칫 갈 수 있어서 엄마가 돈을 안 줘도 보이지 않게 어디서 융통을 해서라도 뭘 자꾸 투자를 해서 돈을 벌라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엄마 몰라 사건이 터져야 알아요 나중에 엄마 해결해줘 하고 그때서 알아요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보잖아요 아 엄마 그런 거 안 해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터지면 알아요 엄마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는 나쁜 것은 걷어내고 차라리 윗대 할아버지 글꿍 받은 할아버지의 공력을 받아서 자격증이든 회사든 안 질 수 있는 고식이다 그리고 관운이 그렇게 바라기도 하지만 사모관대의 결혼 운도 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엄마는 부동산 옥석 잘 가려서 돈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